고린도 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도 알그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용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력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르시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것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 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력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껑가리가 되고 내가 애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와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미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곤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 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기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옥필이나 검은구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배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구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예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예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면하리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아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비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 적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게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게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건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혼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정할 것이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적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